문과 주름하고 팔자주름하고가 제일 고민이긴 하고요. 다름이로 이렇게 밀어내고 싶어요. 다려서 피 터지면 얼마나 좋을까요. 혈관의 탄력도가 떨어지면 혈전이 발생하고 혈관 벽이 딱딱해지는 동맥경압증이 일어날 수 있으며 혈압을 상수시켜서 뇌졸중, 심장마벨 유형도가 높아지게 됩니다. Hey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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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'm movin' on Got ly with that to say Let's be on my way Step back I'm moving on I'm moving o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